2몰로 1몰로 한 마리 잡았어요 으아아아 저기 있네 두명 다 저기 있네요 나 못봤다 온다 온다 다운 커버니 우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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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네. 2대1이네. 마지막. 극혐이네. 저기도 있고. 저기 나무 뒤에 숨은거 보이죠? 오른쪽 아래에 들어오고. 못이기는데 이렇게 되면? 차타고 온다. 오른쪽. 차 터트려줘. 쟤 뺐다. 어떡하냐. 동쪽으로 뛰어야 되는데. 졸라 쏜다. 어? 족같은데? 2명이? 어? 벌판이네. 졸댓네. 적이다. 얘들 둘이. 제발. 1대 1인데 5딜일 것 같아 쟤 잘 쏴 근데 도 동쪽이라서 얘 올 수 밖에 없어요 얘 올 수 밖에 없어 우리 솔퀘에서 만나도록 하죠 어차피 얘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아 근데 쟤 오게 돼있어요 지금 가스가 동쪽으로 오거든요 내 쪽으로 오게 돼있어 어차피 두옥 깼다 두옥 깼다 아 두옥 깼는데 나 한 대 맞았다 이거 캐릭터 삭제했다가 다시 하면은 랭킹 초기화되요? 아니요 그러면은 나도 여자 캐릭터를 바꿔 얘 그렇게 벗으시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필요 없어서 방어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파밍 계속하네 한 대 맞췄고 한 대 맞췄고 1등 호우 자리가 좋았다 저 저는 화면이 아직 안 나와 이거 좀 앞에 쏴야 되죠 애가 달려가고 있으면 그쵸 탄속이 있으니까